자 그럼 그 헬로월드를 찍어봤으니까 일단 이번 수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욕심을 좀 더 해내서 헬로월드는 대단히 정적인 예제였다면 그게 막 동쪽으로 날아다니는 예제를 좀 더 다이나믹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는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소스 코드를 해석해주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메커니즘만 설명드리는 거에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예제는 저희가 마우스 움직임을 받아서 그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저희가 그려놨던 사각형의 크기와 위치를 바꾸는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네. 오 움직이죠? 이게 3차원의 효과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마우스가 위로 올라가면 커지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치 3차원 같아 보이는 작시군요. 자 그러면 소스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셋업 안에는 저희가 어떻게 그릴지 사이즈는 가로 200, 세로 200 이고요. 그 다음에 노 스트로크라는 게 쓰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위에 사각형의 외곽선 사각형 밖에 있는 테두리 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노 스트로크를 사용을 하면 향후 저희가 원을 만든다던가 사각형을 만든다던가 할 때도 외곽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스트로크를 지정하는 어떤 지시자가 나올 때까지는 스트로크가 없다. 외곽선이 없다. 네. 그리고 컬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필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거인데요. 알집이 255, 255, 255, 255 개그. 그래서 얘는 알값, 쥐값, 룰값, 그린, 초록색, 파란색, 투명도를 지정한다. 그래서 저 조합에 따라서 색깔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렉트 모드라는 거는요. 저희가 그 가운데 정렬이라는 것이 있듯이 프로세싱에도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아까 여기가 0,0이었다면 0,0이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진짜 시작? 그러니까 아까 처음이 시작하는 좌표가 저희가 텍스트를 가로 20, 세로 20 그 지점에 세워라 라고 했을 때 0,0에서 가로 20, 세로 20 가가지고 세웠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0이 아니라 렉트 모드 센터라는 것을 지정해줌으로써 가운데가 0,0이 된 거죠. 그런 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좌표값이 바뀐다는 거죠. 상대적인 것에 바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보이드 드로어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줬네요. 여기서는 특이하게 백그라운드를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다 지정을 해줬는데 여기다가 지정해줘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 이제 요 백그라운드 속성은 실시간으로 다시 불러오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방법만 있는데 저거는 셋업 쪽으로 올라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얘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를 구현할 때는 드로어에다가 백그라운드를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니까 셋업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선필 255,80이라고 해주는데요. 네. 요게 아까 뒤에가 알파 값인가요? 네. 알파 값이죠. 그러면 앞에 게 255가 하얀색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55 하얀색으로 칠을 하되 투명도는 80으로 한다.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저 박스가 회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여기 겹치면 겹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투명도가 80으로 먹혀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렉트를 그려주는데요. 네. 아까 그 렉트모드가 센터라고 했으니까 얘는 0,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텍스트를 할 때도 뭐를 설정을 해주고 텍스트 값을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가로 20, 세로 20에서 시작할 거라고 지정을 해주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마우스 X, hate 나누기 2, 마우스 Y 나누기 2 더하기 10, 마우스 Y 나누기 2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마우스 X라는 것은 이 마우스가 이 도화지에서 X 좌표를 어떤 X 좌표를 갖고 있느냐. 일단은 저 렉트라고 하는 함수에 지금 인자가 4개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 각각의 자릿수마다 의미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첫 번째는 뭐죠? 마우스 X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X가 들어간 이 자리는요. 이 위치라고 설명이 되죠. 사각형의 X 위치가 네. 첫 번째 인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이제 Y의 위치입니다. Y의 위치죠. Y의 위치고 세 번째는 가로의 크기고요. 가로의 크기고 세로의 크기. 아, 그 순서대로 가는군요. 그러면 그거를 저 드로우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반복적으로 실행되면서 아까 그 저희가 노루프를 지정을 안 해줬으니까 네. 그러네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마우스 X 값을 받아서 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받게 되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마우스 X 값이 첫 번째 인자로 들어오게 되면 네. 사각형이 이 뭐죠? 이 커서를 네.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오는데 네. 중심에 위치하고 있네요. 네. 저게 렉트모드가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헤이트나누기 2는 네. 얘가 지금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요... 여기에서 헤이트나누기 2에 위치한다.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래서 얘가 Y축이 움직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중앙에서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 X축은 왔다 갔다 하지만 Y축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에 값을 지정을 해버리면 네. 여기를 뭐 50이라고 지정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뭐라 그랬듯이 위쪽 선에 고정이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자갔다 할텐데 헤이트나누기 라고 해서 이 렉트의 헤이트를 기준으로 얘가 설정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얘를 크게 했다 줄였다 해도 항상 가운데에 있는 것을 그리고 여기는 가로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마우스의 X, Y 값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10을 더했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 값을 바꿔보시면 또 요거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먼저 10이라는 게 최소한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다른 값들을 한번 바꿔보시면 자기가 어떤 의미인지 더 합하실 수 있을까? 네.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렉트를 그리는데요. 이번에도 하얀색으로 다만 투명도는 80% 지정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사각형을 그리는데 여기서는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에서 마우스 X 값을 뺐어요. 예. 여기는 똑같이 중앙으로 정렬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세로 값 그니까 요 객체의 그 뭐죠 이게? hate-mouse-y 아 수식인데요. 그래서 hate 값에서 마우스의 y 좌표를 빼고요. 요거를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10을 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 두 번째 사각형과 같은 움직임을 할 수가 있다 네. 라는 거군요. 만약에 저게 첫 번째 있는 렉트와 두 번째 있는 렉트가 똑같은 값이 있으면 사실상 보이지야 박스가 두 개 박스가 이런 식으로 겹쳐서 돌아다니겠죠. 네. 그러니까 두 개 두 개를 이 두 가지 렉트의 차이점은 서로가 대칭되는 움직임을 하도록 하는 네. 그렇게 수식을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만약에 기회가 돼 보신다면 여기서 필을 한 번 더 하시고 여기서 여기 상단에도 대칭되는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하단에도 대칭되는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코드 간단한 코드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HTML 웹페이지에서도 플래시어 같은 코를 낼 수가 있다는 그렇죠. 흥미롭네요. 앞에 있는 헬로월드가 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번에는 그 그림을 그린 걸 바탕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프로세싱.js 상단에 있는 이 프로세싱도 마우스의 움직임을 받아서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세싱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개념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앞으로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시는게 바람직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가이딩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저희가 보여드린 예제는 프로세싱.js 홈페이지에서 러닝에 들어가 보시면 좀 더 많은 예제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그런 코드를 배울 수 있고 그 어떤 방식으로 프로세싱을 프로세싱 자바스프리프트를 사용하면 될지 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예제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는 일종의 튜토리얼이네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여러가지 코드로 만들 수 있는 프로세싱 예제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 움직임에 다른 것도 있고 여러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명령어 일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전 같은 랩 사전 같은 역할하는 레퍼런스를 보실 때가 있을 때 레퍼런스가 사전이죠. 네. 명령어 사전 그렇게 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필이 있고요. 노스트로크 스트로크가 있고요. 네. 뭐 이미지 모드 이런 거는 이미지를 직접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까 저희가 글씨를 쓰기 위해서 사용했던 P 폰트가 있고요. 텍스트 폰트에 대한 설명도 있고 네. 들어가보면 아까 그런 식으로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네. 많은 부분을 여기서 배우실 수 있고요. 네. 만약에 프로세싱.js에 대한 프로세싱.js에 대한 프로세싱.js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네. 프로세싱.org 를 들어가셔도 동일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프로세싱.org 를 들어가셔도 동일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훨씬 더 오래된 훨씬 더 오래된 다큐멘테이션이니까 네. 더 많은 것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세싱에 대해서 프리미스트님과 그렇게 알아봤는데요. 지금 프리미스트님이 고등학생이라서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정식 수업도 기대보겠습니다. 어. 네. 고3 되기 전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